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오늘도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 오늘 결심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지하국대적을 잡은 이후로 멈춘 귀신공장을 재가동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안아 진명아 언제 나오네 이렇게 좋게 좋게 나오라고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공장을 오지게 돌려가지고 강제로 도안이랑 진명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욱구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야지 공장 돌리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A등급까지는 잡아주고 B등급 나온다? 그냥 걸리고 무조건 계속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은 가볍게 한 마리만 잡아보도록 합시다 도깨볕 공장의 첫 스타트는 누가 끊어줄 것인가 나와라 누군가요 누구세요 또 클라스도 오늘도 출석했구나 처음이니까 그래도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거 섭섭하잖아 아니 이렇게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인데 무시하면 안 되겠죠 얼른 와 빨리 와 저는 그런데 진명이 보다는 도안이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안이가 약간 이렇게 후드 뒤집어 쓰고 흑마박사 느낌 나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A등급까지는 잡아주고 무조건 진명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약이 없어요 어차피 S급이 나오는 거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영영 안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번에 지하국대적 잡을 때도 느꼈지만 오지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뭐 B등급이랑 C등급 파티인가 제발 아우 우리 귀여운 댕댕이 나왔네 너는 환영이야 어차피 쟤는 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줍시다 광고를 보고요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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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캐러베르스야 형한테 와야지 어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자 친구들 많이 있어 오케이 캐러베르스 일단은 시작 스타트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 다섯 개 다 쓰지도 않았는데 벌써 A등급 떴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이 그렇죠 우리 또갱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이 정도면 우리 또갱이 장려상 줘도 되겠는데요? 아니 이거 뭐 벌써 등교 시간인가 보네요 이 친구가 항상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갱이를 시점으로 하나씩 계속 출석하겠네 아니 이거 하루쯤은 좀 땡땡이 쳐도 되는데 개교 기념일인 걸로 하자 어허 너네네도 좀 쉬어 그만 나오고 일단 또갱이 잡읍시다 또갱이는 B등급이니까 그냥 무료 부족으로 마구마구 패가지고 잡으면 돼요 근데 미스가 좀 많이 뜬다? 그렇지 또갱이 몇 마리째죠? 진짜 또갱이? 제발 좀 나와주 오호 갓기까지 오케이 오늘 좀 잘 잡힌다 어제와는 다르게 이거 운영자님이 보고 계신가? 오늘 진짜 약간 삘 좋다 어제 저주가 약간 풀린 것 같아요 갓기님 에라 샤이마세이 이리로 오세요 일단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제보다 훨씬 잘 뜹니다 전반적으로 아니 이쪽 공장 터가 괜찮나? 어제는 부스에서 잡으니까 그렇게 안 잡히더만 여기가 확실히 뭔가 느낌이 있네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갑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려가지고 전설 뽑아야 돼요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아 난 스펀지밥 도와나 왔니? 아닌데요? 반박인데요? 으으 좀 널어 아 또치코 너라도 나와주니까 반갑다 그래도 아 와 또치코어도 많이 잡았겠어요 이거 레벨업 지키면 애들 다 꽤나 많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운빨이 다 된 것 같아요 슬슬 장소로 옮겨봅시다 침대 존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니 근데 여기가 진짜 은근히 괜찮아요 갓기도 처음으로 여기서 잡았거든요 아쌀 그냥 진짜 침대 쪽으로 겨냥해서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니 이거 댓글에서 보니까 침대 밑에서 S급 발견하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자 한번 봅시다 오 깜까만 아무것도 안보여 어딨어 누구야 누구세요 아이씨 야 부정탔다 부정탔다 아 또리어네트다 철수 철수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아내야 침대 가보니까 뭐하냐 저 불나방이랑 이상한 벌레 벌레들 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여기 각이야 느낌 왔다 짜 짜 짜 짜 초록 스튜디오 쪽에서 좀 잡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짠 자 공장 또 이전했습니다 여기는 잡힐지 한번 봅시다 자 4개 있습니다 도깨별 짠 어? 바로 앞에? 누구냐 아 또 랜더맨 들어가 우 우 우 아야 진짜 아 나가는건 아니지 제발 아 내 비러스 잡아야되나 이거 아 A등급은 그냥 잡읍시다 já 아마 지금 또 비러스도 은근히 많이 쌓였을걸요 어 그렇다면 우리 좀 약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이렇게 도화지처럼 하얗게 좋아 여기서 뭐가 뜰지 한번 봅시다 뚜라방 아니 얘 이제 얼굴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웃기냐 우와 또 고알마 일로와 할머니 잘 계셨어요 빨람차표 일루 오세요 또 고알망씨 아 결국엔 초심인가 역시 그냥 처음 갔던 자리가 명당인 것 같습니다 야 진명아 호환아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냥 성이를 봐서라도 나와주면 안되겠네 넘어가 그냥 발이 딱 보이는 순간 이거는 걸러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지게 도깨비앗 공장 돌려가지고 우리 진명이나 도안이 중 하나 뜨면은 다시 촬영을 켜는 걸로 하죠 이따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진짜 엄청난 상황이에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구요 제가 이 친구 이름 앞에 똥을 붙이게 될 줄이야 지금 제가 뭘 잡았냐면요 opic 아 또한국대적이다 또한국대적 S급이 뜬건 대박이긴 한데 니 친구들 도안이랑 진명이 쟤네들 어따 두고 너가 나와 아... 와 제가 지하 국대적을 또 먼저 볼 줄은 몰랐네요 일단은 버스니컨 잡도록 합시다 또하 국대적이라 약간 불편하긴 한데 얘는 무조건 A등급 저거 물구적 두 번 써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아니 그 S3마리 중에서 하필 얘가 나오냐? 아 그래 뭐 일단 반갑다 한 번 더 볼게 잡혀라 잡혀주세요 지하 국대적씨 오케이 와 S가 뜨긴 떴는데 도안아 진명아 너네 도대체 언제 나올 생각이야 와 이거 제가 지금 도깨비형 30개를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열심히 돌렸는데 지하 국대적 하나 겨우 손에 얻었습니다 아 오늘 진명이나 도안이는 정령 못 얻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공장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도깨비형 30개만 더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30개는 다 소진했어요 그래서 지하 국대적 하나 얻었고요 이건 진짜 스피드런이에요 이게 3개씩 광고를 봐서 얻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현질 해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30개 안에 좀 떠야될텐데 자 이제 24개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A등급 안 뜨고 조금 아 불라방까지? 아 이번판 운이 너무 안 좋은데?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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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이 나오는 거 맞긴 맞죠? 와 도깨비형 30개 그냥 순상나는 거 심하냐 이거? 그냥 사라지네 어? 어? 오 마이 갓 와아 뭐지? 대박 야 또아 국대적아 너 뭐야 아니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와 S급이 나오긴 하는데 아니 이정도면 이제 또아 국대적아 아닙니까? 아니 이거 도안이랑 진명이 잡으려다가 레전드가 떠오르네 오늘만 지하국대적이 무려 두 번이 떴습니다 두 번 아 진짜 아 근데 얘가 S등급 스택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제 남은 거에서 안 나올 거 같은데 아직 한 발 남았다 과연 그 친구는 누구? 자 지하국대적 잡은거 한번 3레벨까지 진화시켜봅시다 셧 25 300 네 에스컵들은 한 마리 집어넣을 때마다 공격량이 25씩 올라가네요 오늘 근데 진짜 뜻하지 않게 지하국대적이 두 마리가 떠버리는 레전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S급 두 마리 뽑는 방법? 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유튜브가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